안녕하세요. 송정의 전념입니다. 오늘 우리 송정 해수욕장에 제가 촬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지금 바닷가에 보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많습니다. 자, 지금 제가 조금 돌려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서핑하는 사람들 많이 보일 수 있죠? 송정에 서핑하는 사람들의 이름만 씁니다. 먼저 다리 봅시다. 먼저 다리 봅시다. 앞으로 우리 송정 죽도공원에 달라질 겁니다. 여러분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십니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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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석경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이곳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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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